헬로 채널 1, we are L.T.L.N. 너무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색다른 기분도 들기도 하고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. 굉장히 밝고요. 그리고 일단 홍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멋있다.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남자분들도 되게 놀더라고요. 요즘 한류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데뷔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시아 프로모션을 많이 다녔었어요. 그래서 그거 덕분에 많은 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해 주지 않나. 저는 연기를 하고 있었겠죠? 쇼핑몰을 하고 있지 않을까? 액터?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. 스튜디언트. 이네. 하하하하 예. 예. 저는 누가 점을 봤는데 예술, 음악 아니면 운동하는 쪽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잘 된다고 잘 된다고 그래서 어쩌면 운동 운동 레슬러 네. 튠닝 투 케이팝 카운트다운 인기가요 온리 온 원 원 에피 schö핵 에피 mill에